한국국토정보공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 이성우라고 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자세히 보게 된 계기가 지난 목요일 국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비록 60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고 달리고 싶은 마음에 쉬운 영어로 번역 초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너그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탄핵 무효라는 진실의 힘을 믿고 집회에 나오기까지 우리 공화당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황장의 정신을 계산하여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여기 한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우리는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상상하고 경예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합동 정신을 복도든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우리의 국가가 협력을 바탕으로 가볍게 될 수 있으므로 나라의 융성의 prosperity가 매우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것에 배우고 당하는 것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나라의 융성의 힘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나라의 융성의 주행을 지은 것입니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Democracy and Anti-Communism is the only way to us and the basis of the free world.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금지를 지닌 극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We look forward to the honorable and unified nation. We are an industrious people with confidence and pride. We are obliged to rebuild our nation with the untiring effort and wisdom.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The 5th of December 1968,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박정희 여러분 박수가 작아요! 더 푸네! 더 푸네! 더 푸네! 더 푸네!